순서는 무미호 밴드에서 시작을 합니다. 남양주 진접주곡중학교 평생교육원의 여성학부모 밴드반입니다. 오늘 출연하는 팀들 중에서 유일하게 여자분들로만 구성된 팀입니다. 오늘 준비한 곡은 내 나이가 어때서입니다. 여러분들 큰 박수로 우리 무미호 밴드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.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 여러분 다 붙여주세요. 사랑에 나이가 어때서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 마음을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오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했네 눈물을 안 해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에 나이가 어때서 어두운 날은 우연히 거울 속에 맺혀진 내 모습을 밝혀서 저를 맺혀라 오늘 날이 어때서 차라리 다 좋은 날인데 아이들에게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박수 찾으며 맞으리라요 느낌도 않아요 오 그대만의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있나요 내 나이가 어때서 어느 날의 우연이 겨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태어나 비춰라 오늘 안이 어때서 사랑이 나 좋은 날인데 어느 날의 우연이 겨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태어나 비춰라 오늘 안이 어때서 태어나 비춰라 오늘 안이 어때서 태어나 비춰라 오늘 안이 어때서 감사합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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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세계였습니다. 1. 2. 2. 3. 3. 4. 10. 6. 5. 6. 7. 감사합니다. 6. 7. 7. 9. 9. 9. 9. 9. 10. 11. 11. 12. 12. 13. 14. 14. 너 때문에 바빠 속에서 널 있는 모든 걸 봐 이 참도 보고 있으나 미랑이 잘해 나의 이상한 목소리로 부르지마 내 목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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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지 그는 다시 상담을 지켜 어떤 나를 두근만 당하고 지압해 그 버릇 벗고 자리에 끼어봐도 손밭을 가리켜 미니댕에 대한 러블러 너의 고난한 savory 미니댕에 대한 그리고 나 혼자 맘이 다신 거짓게 이어진 내가 제일 아름다운 다해주게 정말로 미니댕에 대한 molto 아까 못ached거 연세미에 대한 러블러 내 견뎌 속 상하시기 아름다운 고급도 어쩌면 내 스스로 내고 내 곁 내 덕에 내 곁 내 곁 내 곁 내 곁 내 곁 내 곁 내 곁 내 곁 내 곁 내 곁 내 곁 내 곁 내 곁 내 곁 내 곁 내 곁 내 곁 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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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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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누가 내 영에 있는 거야 뭐가 뭔지 아무것도 기억 안 나고 칼칼 말칼 하다가 혹시 잘못 간 게 있는지 잠시 후에 저기 잠시 일어나봐요 사랑과 같이 잤 건지 아님 자랑도 같이 잤 건지 어제 머물리라고 미안하다는 하고서 그 안에 이제 끝났다고 그렇게 말했나봐요 흥늉하지도 몰라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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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보니 한참 두참 마시다 보니 예 우리 우리 너와 깔끔하게 그내자 아~~~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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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